예제 1번 가봅시다. 예제 1번. 점 P에서 P에서 요 원에 접선을 쓱 그렸대요. 그래서 어떤 애들이 딱 그냥 문제만 읽고서 아 선생님 그러면 원 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그린 거니까 밖에 한 점의 접선 스토리로 진행하면 되겠네요. 하고 막 막 접선을 구해 그냥 막 어? 그냥 문제에서 그냥 요구한 것도 아닌데 그냥 막 구하는 거야. 얘들 이렇게 밖에 점이 하나 있어. 얘가 마이너스 2건 막 구야. 그럼 또 신나가지고 또 어? 선생님 접선의 망정식을 딱 구하시면 되고 이거는 구하는 법은 앞에서 했으니까 막 열라열라 풀어. 그게 아니지. 문제 좀 더 읽어봐야지. 나는 그 접선에 뭘 찾는 거예요? 길이만을 원하죠. 얘가 접하는 점이야? 그럼 접선은 얘일 거 아니야? 근데 그 길이를 찾으라는 얘기는 바로 요 길이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. 아 접선의 길이를 찾으라는 얘기는 여 길이를 찾으라는 얘기예요. 여 길이. 그러니까 여 길이만 필요한 거지. 요 길이만. 저 길이만 찾기 위해서 과연 이 방정식이 필요할 것인가는 생각을 좀 더 해보셔야 되는 거고. 그럼 봐요. 요 원의 중심이 있지 않을까? 바로 보해버려야 돼. 바로 보조선 내려야지. 쓱 90도. 음 그럼 얘는 분명히 원의 반지름이죠. 원의 반지름이니까 반지름 몇이에요? 루트 10이 되겠네. 끝났어. 왜? 너는 당연히 여기서 여기까지 뭐 해보아? 이어보지 않았을까? 그럼 무슨 삼각형이 만들어질 테니?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질 테니까. 오케이? 따라서 원의 성질과 더불어서 여러분. 정말 잘 나옵니다. 직각삼각형을 찾으셔야 돼요. 그래서 뭘 이용하시는? 우리의 피타고라스 할아버지를 이용하시는 거지. 요걸 이용하시. 굉장히 잘 나와요. 사실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삼각형은 중요한 삼각형은 정삼각형, 이등변삼각형, 직각삼각형 밖에 없다고 보셔도 무방해요. 그만큼 우리 피타고라스 할아버지는 또 잘 나오니까. 끝난 거야. 주황색 길이만 찾으면 되죠. 그러면 여기는 원의 중심이니까 3,2가 되겠죠. 그럼 바로 요 주황색 길이는 찾을 수 있지. 몇?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. 루트. 하나에서 하나 빼고 제곱. 5의 제곱니까 20. 하나에서 하나 빼고 제곱. 49인가요? 맞죠? 그럼 루트 몇입니까? 오케이. 74가 되겠네요. 아, 얘 길이가 루트 74. 얘 길이는 루트 10. 그럼 내가 찾고자 하는 저 접선. 접선의 길이만을 원했으니까 요 길이는.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저걸 빼시면 되니까. 74에서 10 빼시면 64. 따라서 8이 되겠네요. 따라서 내가 찾는 정답은 그냥 자연스럽게 8하고 넘어가시면 돼요. 문제에서 요구하시는 걸 좀 더 들여다보시고 그림 한 번도 쓱쓱 그려가면서 상황을 파악하시고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.